안녕하세요. AB대표 이태원입니다. 오늘 제가 결제 서류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저도 놀라운 소식이 돼서 한번 전해드리려고요. 저희가 2019년도 작년 한 해에 와콤 제품을 우리 학생들과 또 유튜브 구독자님에게 드린 선물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가 총 102대의 제품을 선물 드렸던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제품을 드렸고요. 저렴하게 인투어스 S, 블루투스 같은 경우 5대 인투어스 프로 N 5대 인투어스 프로 N 페이퍼 에디션 1대 싱티크 프로 13인치 1대 싱티크 프로 16인치 또 1대 그 다음에 싱티크 16, 27대 그리고 싱티크 22, 60, 1대 총 102대를 작년 한 해에 선물로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거의 유튜브네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손으로 많이 그렸던 그렸던 시절이 있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와콤하고 MOU도 맺으면서 그간 몇 년 동안 저희 AB는 이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정말 힘을 많이 쏟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널 좀 보급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고 이벤트라든지 선물을 많이 진정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한 해만 102대 근데 저희가 올해도 이 행사는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력이 되는 한 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와콤원드 신제품 출시에 마쳐가지고 2대, 아직까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이런 행사에 특별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